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부터요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인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깨어있는 마음은요 사도바울이 말한 성령의 그 아홉 가지 열매 이런 게 충만하겠죠 기쁨, 평안, 따뜻함, 자비, 선량함, 인내, 절제 이런 게 충만하단 말이에요 육바람이 충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마음은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아무리 힘드셔도요 에고가 이 사바세계에서 구르고 있더라도 성령 만나면 기뻐요 이 기쁨이 만약에 51%가 되면 참나 51%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 만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안 그러면 에고는 기뻐할 일이 항상 있지는 않죠 에고는 좋았다 슬펐다 좋았다 슬펐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항상 기뻐해? 성령과 만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쁘면요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존이신데 영원한 현존과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잖아요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내 이름도 몰라 하고 자기까지 부인하고 성령을 만났더니 어때요? 기쁠 수밖에 평안할 수밖에 자명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16절이요 17절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끝없이 하나님과 더 접속하십시오 18번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항상 충만한 마음 감사한 마음 몰라 괜찮아 하십시오 이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이 천국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19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과 접속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불 꺼뜨리지 마십시오 애연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애연은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천국을 맛볼 것이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고애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21절 항상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이 마음은 또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선량한 마음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마음은 항상 진리를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언제나 선한 일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 선은 꼭 하고요 악은 어떤 종류라도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 주기도문에서요 이겁니다 이 성령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 구현되어 있겠죠 진리의 영이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서 구현되어야 돼요? 땅에서 이 땅이 애고의 세계입니다 마음 땅이라 그래요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 이 땅은 어딜까? 일단 마음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진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이 진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현존과 접속해야겠죠 성령과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받아라를 먼저 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진리가 이해됩니다 제자들한테도 그랬죠 너희 성령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내가 말한 진리 다 이해할 수 있다 그전엔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도 이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가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에서 나온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이해한다 성령 받아서 천국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을 늘 흐르게 하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고 그렇죠? 뭐가 오겠어요? 자명한 진리에 대한 직관 알아차림입니다 진리를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 이미 구현된 진리가 지상에서도 땅에서도 구현된다 그런데 첫째 우리 마음 땅에서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 땅에서 구현됐다는 증거가 깨어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깨어있냐는 간단해요 하나님 지금 알아차려주세요 여러분 내면에 마음 땅에 임해 계신 하나님이 알아차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임하여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진리가 구현된 땅 사랑이 구현되고 양심이 구현되고 이런 육바람의 유교의 사단의 진리가 구현된 마음 땅이 어디예요? 애고 중에 깨고죠 깨어있는 애고죠 이 깨어있는 마음자리가 여러분 지상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상천국이죠 분명히 애고의 세계니까 지상인데 제가 늘 비유 들잖아요 뜨거운 불, 쇠공 여긴 차가운 부분이라면 여기는요 불타는 쇠공 불타는 쇠공은 불인가요? 쇠공인가요? 쇠공의 성질이 사라지고 타오르고 있는 불의 성질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로 공명하니까 분명히 혈육의 자녀 애고인데 하나님 자녀처럼 부니까 불타올라서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이 있고 항상 깨어있으면 잠들었다는 것은 혈육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잠 안 잔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접속했다 공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사랑의 진리, 양심의 진리가 내 안에서도 나의 진리로서 나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여져서 구현되고 있다 지금 여기 이 깨어있는 마음은 천국 분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만 이 밖은 지금 탐진치 창궐하거든요 여기 탐진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생각감정 오감으로 요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섬이 생겼네요 깨어있는 마음이 들어섰네요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다 할 만한 자리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서더니 지상천국 지금 정토 접속, 참나 접속, 천국 접속 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 접속 하셨나요? 그 땅에는 지금 간단하게 초연함이, 충만함이 흐르나요? 의심이 없고 찜찜함이 없고 자명하신가요? 그 마음은? 바깥은 이렇게 요동해도 그 자리는 고요한 것 같은가요? 그 자리는 자명한가요? 몰라 괜찮아 자꾸 하시면 고요와 자명이 달리 말하면 초연함, 충만함, 자명함이 흐르겠죠 더 나아가 거기는 성냥의 열매들 때문에 결국 따뜻함이 흐르고 초궁정이 흐르고 유연함, 더 자명한 것을 항상 추구하는 더 자명한 것을 바로바로 알아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유연함 이게 흐르겠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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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